처음에 최초의 랩곡 우리나라 최초의 랩곡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사칸이란 곡이 굉장히 대단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? 김사까 김사까 김 김사까사까 김 김사까사까 김사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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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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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1807년 개화기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를 좋아하여 10살 전후의 사사상령 독파하고 20세 전 장국제혜의 안동김씨의 본명은 김병연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놈의 초하나 중국의 인터뷰 일본의 맛이오 그렇다면 보여주자 대한민국 김삭가 저는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40만 50만 51만 52만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대군 팬입니다 대도서관 I love you